골이 빠왔다. 기로 빼자 overcurde! 나이스 얼마라 해주야돼! 얼마라 해주야돼! 보기순브라. 키으. 키.팩 먹으러 감. 키. 키. 수다, 너. 숨도보시면 다 한샷 넣을게 아무것도 못하지 캐리에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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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리 Sul crc liyor B??? 3 4 300킬게요 고맙습니다 여기 다능해요 다능해요 안녕하세요 알로하 알로하 노노노노노노 라인 좋은데? 왠스출 A 가자마금 라인하루트 아오케 A 가자마금 라인하루트 오케이와오케 확인 헤이 제이 아임 혜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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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하이하이 헤이 지지 헤이 지지 아임 킴 원핀 하이 종류 안녕하세요 헤이 지지 뭔지 알아요? 지지가 누구야 지지가 누구야 파이팅 지이 키가 에이 피 헐 아 뭐해 뭐해 헤이 지 지 에이 지지 아 아깝다 프리필 아 나 못살겠다 두칸 줘야대 걱정 말거려 아 너무 9덱이야 라인 안됐어 솔직히 라임진 아니라고 방금 아 맞아 맞아 트레이가 잘렸어 아 야 솔져 솔져 거슴 내려왔다 에이 형 내가 뭐 했는데 방금 빼 빼 빼 사신형 이거 바꿔야 돼 이거 안 돼 헤이 GG 집중 플리즈 형들 이거 내가 들어가는 식으로 해야 되나 나이스 나이스 가자 가자 그래서 님의 티어 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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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 피자는건 무슨 트레 어디야? 트레 어디야? 아 야지 어 쿵불비가 충전되는 중 윈서 뻥 오케이 윈서 뻥 어어 오케이 오케이 잘날 때 말해요 신호 아 또 또 또 잘렸는데 얘들 죽였구나 아 미안 헤이 트레이스 노오 오오 나이누 아이누 쏘리 쏘리 오케오케 아오케 노 브라블람 노 브라블람 피켓니 중폭 뭐야 이거 중폭 있어 형들은 피 1이었어요 윈서장 점프하면 줄게 오케 근데 나 이거 얘네 나 이거 녹을거 같은데 점프하면? 녹아 나 이거 잠깐만 형들 근데 누가? 야타 물개 없어 야타 물개 야타 야타 초월 빼자 야타 초월 빼 야타 플리즈 헤이 야타 으어어 쉿 루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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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는 중 아 비트 뺐다 아 시발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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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렸어 살렸어 디바 살렸어 이 위도 뺀다고 때리는 중 야 위도우 맵 맵 사라졌는데 위도우 맵에서? 위에 2층 있어 2층 저거 견제 좀 해야돼 형들 아타는? 윈서 리베 윈서 리베 야 이거 자꾸 잡음 뭐야 야 이거 부주하고 이거 녹여봐 왜 이렇게 퍼버싱이 안 돼 아 초월 뭐야 아아 초월 쏘차? 어 싹 내가 피가 없어 형들 나이스 이거 루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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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고 있는데 피가 안 달아 잡았다 3층에 솔져 3층에 솔져 3층에 솔져 위에서 파피 저거 나 필이야 저거 나 필이야 뒤로와 뒤로 야 뒤로와 힐 못져 들어왔어 야 저 위에 솔져 슈발 뭐 깨봐 아니 솔져가 너무 많이 죽는다 와아 아니 솔져 슈발 저거 위에 있는거 어떻게 좀 해야돼 형들 야 계속 혼자 나는데 혼자 먹게 그냥 이걸 안돼 야 겐지 넣을게 방금 얼마나 해줘야 돼 힐을 그 정도 넣어줬는데 수발 솔져하고 솔져하고 이거 안 돼 야 그리고 여기 야 잠깐만 마이크님 끌게요 진폭이 너무 심하다 아 귀 귀가 너무 아파 뭐야 누가 죽고 있어요? 견지로 그냥 견지 해야겠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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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스터 굴덕인데 빠져봐 솔져형 힐 못져 힐 못져 이거 하면 들어가야되는데 들어갈게 아나닌이 왔어 나오자 가야돼 가야돼 진짜 추월 미치겠네 진짜 정심병 걸리겠네 저 이거 야타볼게요 야타보는 중 여기 야타 위도 나랑있어 야타 위도 가자 윈스터필 윈스터필 아 쏠저 궁려 쏠저 궁려 쏠저 궁려 나 궁 70이야 나는 부착 빠졌어 아 비트 진짜 아 쇼 와 슛발 좋나 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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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못써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빨빨 아니 GG 저 사람 원래 딜러에요? 딜러네? 중국 프로인데 왜 이렇게 짤려져 이거 상대가 뒤에 3명이 혼자 3명이 있는데 내가 볼게 빨리 매면 되지 야타, 야타 솔저 위도여서 뭐, 뭐, 나 계속 혼자 질풍참이 없어서 야타한테 죽을 각이였어요 계속 혼자 뛰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잡아요 자신이 야타 넣을까? 부배춤 여왕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버니 짭이야 버니 짭이야 버니 짭 계속 뛰었는데? 님이 왜 세봐요 한번 왜 싸워 또? 빨리 밀면 되지 아니 빨리 밀면 되지 계속 남탄하셔가지고 누가 누가 남탓을 해 남탓이 제일 세상에 제일 나쁜거야 오케이 야타 나오고 왜 이렇게 하자 살 수 있냐? 야타 나오고냐? 저 사람이 야타하는데 해봐 가만 살 수 있겠지 빨리 밀면 돼 아니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거 저 누구냐 저 중국 프로가 저 사람 한국말 잘 모르는데 중국 프로가 솔직히 계속 잘리긴 했어 적당히 잘려야 되는데 적당히가 지도 아니고 쏘, 쏘리 하잖아 그래도 착하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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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팀 부동 팀 부동 쪼팔려가지고 쪼팔려가지고 just 욕한거 아니야 화이팅 화AY 화이팅 고고고 욕한거 아니ying 아니아니아니 중무화는 다 로그로 들려 그니까 억양이 이상해서 그래 억양인데 아 미안 아 슉발 힐벤도 올라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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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윈선 없다 윈선 없다 천천히 아 마우스 감동가 느려 내가 감동가 느려갖고 저거 못잡는다 야 하겠다 감동 나오면 내리자 들어오자 2층 아 윈선 원인이구나 아 원테일이 좀 빡세겠다 괜찮아 우리 아 윈선 잘못 뛰었다 잘못 뛰었다 윈선 피 아아 윈선 피 1인지 이거 부조화 땜 윈선 아 구르기 잘못됐어 아 소리도 피 1 있네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다 좋은데 우리 터진다 야타 우리 트레스 죽는다 야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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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으세요 백 백 백 백 백 백 백 갠도 용검 면 매트릭스 세면 힐함 들어가 오케이 근데 이거 용검에도 초월로 나이스야 초월로 잡을 것 같은데 지바 터질란다 어 뭐야 왜 아 쟤 왜 아 쟤 왜 아 쟤 왜 저 아 필 솔저 필 아 솔저트 칸 조글래요 조글래요 아 감췄어 고고 제발 솔셋 아 솔저 따르면 솔저 파 야타 야타 야타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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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하나만 짤는데 송하나만 제발 야 트레이스 송하나만대 지명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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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저게 많이 짤랐고 넌 바로 가면 돼 우리 트레이스 죽는다 계속 살려 쟤니야 우린 할 수 있어요 가자 민서니야 빠져봐 거기 나와봐 오케이 뭐야 쟤네 숫자 많이 해봤어 지금 가야돼 안오는거 같아 쏠저라서 이거 이침 뭐키만 좀 힘든데 아 야타야타형 포지션 왜그래 아까부터 조금만 내려와봐 위험해 위험해 폴드 포지션 나이스 와 영어 잘하시네 조심 윈선형 너 혼자하냐 윈선 뽕줄게 윈선 원래 저런 형이 아닌데 아 잘하고 좀 안전하는데 저거 모르겠어요 좀 뭔가 안되는거 같은데 아니 안돼도 이렇게 안돼나 나 죽었어 무조건 음 아 너무 아파 아 윈선형 뽕줄게 이수 넌 당해졌다 굶역해 콜 빠졌다 규루 빼자 쇼샷 나이스 웅 얼마나 해줘야돼이씨 얼마나 해줘야돼 트레만 잡아줘 트레만 안 잡아줘! 진짜 얼마나 솔져 피 1인데 잡아줘 트레용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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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계속 본다 나이스 드디어 한다 겐지 피! 겐지 피! 겐지 컷 겐지 컷 가자 가자 끝에 야타 있어요 야타부터 묻는게 좋아 얘들아 트레이 돈다 조우가 봐줘 트레이 빠졌어요 오케이 아 윈스플일인데 2층에 윈스플일 아니야 윈스플일 나와 킬 줄게 뻥 줄게 가자 나이스 형 나 1중 줘봐 킬 못 쳐 이제 조우가 솔져 피 1 솔져 봐줘 솔져 봐줘 내가 밀어줄게 오는거 밀어줄게 어 트레용기 트레용기 방안해 나이스 좋아 좋아 깔끔해 갑시다 야 나 안 돼 거점 가봐봐 거점 아 저기 화물려 화물려 오케오케 아임커밍 트레이셔가 드디어 감잡았다 트레이셔가 드디어 감잡았다 나이스 트레이셔가 나이스 트리플탔어 나이스 공급기 충전중이야 형들 내 공으로 3명 잡을게 진짜 어 뭐야 우리 초월도 있다 초월도 될 땐 오케 고기 한퀄 ł numeroнее 깔끔하게 밀어버립시다 오 한번에 밀자 앩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이야 나파로 나와 안 밀어줄게 안 밀어줄게 안 밀어줄게 안 밀어줄게 있어 필 뒤에 트랩 트랩 안필 막고있어 막고있어 트랩 필 아 아 필 계속 쪼는데 나 뽕온 나 뽕온 나이스 뽕 누구 주지 윈선 줄게 왼쪽에 솔져 있어요 왼쪽에 솔져 슬립 슬립 갈아 아 뭐야 아니 아니 같이 때리지 같이 때리지 마지막이야 마지막에 무조건 밀어야 돼 형들 야타한테 받아 야타한테 1초 남기고 밉시다 1초 남기고 가자 아 근데 솔져가 너무 없었다 쟤 윈선 퐁 오케이 점프하면 바로줄게 아 솔저버린다 초고 빠졌다 야타운척 바로 물려 나 물린다 한명 재올게 최대한 다했어 힐 밴 드랩 나이스 정우가 제발 정우가 안된다 정우가 안된다 정우가 안된다 정우가 힐 줄게 기다려 나 궁 50 약간 뒤로와 왜 없으면 약간 뒤로와 힐 줄게 딜발 아유 와 푹딜해 녹아서 푹딜해 나이스 좋아요 가자 춘다 아 네딜 솔져 네딜 솔져 뭐야 와라오 솔져 아 솔져가 와 나 요거 모르는데 아 잠시만 버틸수 있어요? 거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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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틸수 버틸수 힐 16000 넣었다 16000 까비까비 너무 빨리 뚫렸다 까비 쟤가 문제야 중국 프로가 아 뭐야 알아들어 알아들어? 에이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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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듣는거가 뭔데 제가 알아듣는거 같은데요? 아무튼 쟤가 문제 뭐라하는 쟤가 너무 많이 잘렸어 ㄲ 에이 이게 뭐야 힝ㅎ 여기 매진이야 오아아아 LP 장레임 맨다아아아아 끝판같은데 욕 안했어? 중국 와 힐 16000 나왔다 아 아니 말이 되나 벌써 안심해 오키 뱃뱃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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